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광고묘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추미애 장관 아들 탄령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사하였습니다. 그 문건이 이것입니다. 2,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그동안 야당에서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면담일지는 어제 공개된 일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고 이외에도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서일병에 대한 1차, 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합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작성해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담일지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방부, 검찰,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음호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도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 국정농단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